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드디어 구평이 열렸습니다. 여러분 정말 시험 치루느라고 고생 많았고요. 고생한 만큼 결과도 또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,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구평은 과도기라는 거, 선생님이 구평 전에 캐스트에서 안내했지만 이미 이제 지난 거예요. 지난 거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피드백하는 데만 집중을 좀 해주시고 감정적인 건 좀 여러분들이 자절 또는 자만을 위한 시험이 절대 아니니까 잊고 정말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매진해서 수능을 정말 잘 볼까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생각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시험은 선생님이 예측했던 대로 사실 100점의 빈도가 많겠죠. 100점의 빈도가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고 아마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른 그래서 친구들마다 감정은 좀 나는 너무 쉬웠어. 나는 어려운데? 뭐 이런 게 아마 되게 감정이 다른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고득점자는 굉장히 늘 거라는 거야. 그래서 사실상 킬러에 대한 선입관이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구평의 변수 하나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작년 지진 대비용 문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문항 배치적인 면에서 뭔가 어그러진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은 아 선생님이 구평이니까 올해 수능도 구평처럼 되지 않을까요? 라는 걸 속단하기엔 좀 이릅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 단정적이고 그러지 마시고 구평은 물론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길도 여러분들이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또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일단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선생님이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. 안내를 드려볼 거고 아무래도 나영 입장에서는 가형하고 공통으로 출제를 했던 사실 29번하고 아마도 객관식 20번의 역할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아마 요게 이제 결국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아니었나 요 두 문항이 이제 수월하게 풀린 친구들이 아마도 그래도 1등급에 안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공통으로 또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선생님이 루차 얘기했던 얘기잖아 빈칸 추론에서 절대 믿어야지 빈칸 추론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. 문제에 주어진 사실을 이용해서 빈칸을 추론하는 게 목적인 거지 선생님 이걸 내가 통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통으로 제한된 시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들면 그거는 자만이에요. 그 얘기 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문제에 주어진 사실을 믿고 그걸 이용하려고 들었다면 그 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 체크를 좀 해주시고 뭐 29번이야 맨날 하던 거지 기준 잡고 분류만 기준 잡고 분류만 잘하면 되는 그냥 소재만 바뀐 것뿐 맨날 하던 그런 문제가 그 하필 29번이 있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죠. 이게 6평도 아닌데 9평에 29번 이런 게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.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9평은 하나의 그런 뭐 어쨌거나 예년에 비해서 가장 달랐던 포인트가 어쨌거나 수능을 올해 수능은 이럴 거라는 거 어떤 안내하기 위한 어떤 목적보다 이미 만들어놨던 작년 지진 대비용 문제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강했던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지진 대비용을 계속 만들면서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9평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 그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. 문항 자체는 역시나 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좋아요. 문항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와 왜 이러지?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. 근데 어쨌거나 나영은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1컷은 지금 88에서 92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. 선생님이 생각으로는 그치?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마치고요. 문항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